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2016년도 아름다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만 인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금년 한 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보물통에 보니까 먼저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샀다는 그런 표현도 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던 배 연락은 놀고 다닌 그 위에 그 배를 이제는 도망가는 배로 만들겠다 그래서 해방시키겠다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루간자여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이 거루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할 수가 있고요 창조주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량하여 눌릴리라 나의 도움이 됐었고 나의 도움이 천질주 요하기로써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돕는가 보니까 본문 16절에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 이 출렁간의 봉해 바다에 물 벽이 세워졌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셔요 출렁간의 애국군사는 전부 오래 수장됐어요 그걸 지금 이 구원을 바벨론 해방 얘기는 그전 애국에서도 해방했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신자는 150년 후에 고레스 왕 이름까지 말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애국의 해방 바벨론 해방은 영적인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죄에서 해방 사단에서 해방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셔서 이루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있어요 하나님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해방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18절에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정일을 생각해도 말라 이겁니다 바벨론에 짓밟힌 당한 가운데서 무시당한 가운데서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전부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산자의 하나님 지난해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립시다 알렐루야 산자의 하나님 오늘 현재 하나편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가 내 인생에 새롭게 역사하실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19절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 일을 행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자, 현재의 삶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 강을 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강을 내시고 내 인생에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할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화를 잉태시켰고요 또 천연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를 알아 아니, 내가 사내라 하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할지 않는지 말하길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수 없느니라 말씀, 말씀을 믿을 때에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아름다운 마리아 고백이 뭐라 한가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자, 주의 나는 종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그 순간 그 순간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하신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도 강대한 선포된 말씀을 그냥 내게 시간을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됐다 해도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새롭게 역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만큼 새로운 삶이 되는데 고린도우소 5장 시절 말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까지 보라색 것이 되었더다 하는데 이게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것만 좋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 이전껏 지났으니 2016년 새것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을 버리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새로워져요 그때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영적 현주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밖이십니까? 제 배대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잠깐 딴 생각 딱 스쳐버리면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리스도 밖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호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혜를 뿌리고 그리고 지호와 사망권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살기 때문에 율법과 제에서 해방을 얻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한데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영홍 8장 3절 말하기를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지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자유 평강을 어디서 들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 만남이죠 만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에 의해서 용서와 사랑을 느낄 때에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십자가의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뭉클하지요 내 사랑받을 자기가 없는데 그만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할 때에 여기서 회개의 눈물밖에 안 나와요 통해의 눈물이 나옵니다 더럽고 추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넘어오는데 또 용서하고 그래서 은혜 주셔서 계속 빛을 주시고 회개의 만드시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나를 안기게 하셨구나 내 인생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여기서 무거운 세상에 죄악의 짐 죄의 모든 짐을 벗어버릴 때에 상쾌함의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내 몸과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인생의 원망 불평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아 그까지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울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다 씻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원인이 내 죄 때문이고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이익 때문이고 이걸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통해하고 욕심을 버리고 깨뜨린 만큼 내 마음을 비운 만큼 예수의 영이 말씀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럴 때에 여기서 참된 성령의 평강에 기쁨이 있게 되고 안식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울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듯이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길 때 그 품 속에서 사랑을 느낀 만큼 여기에 포근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신부가 신부단장 특별히 준비할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신랑 예수님을 여기서 사랑하고 경험하고 느낀 사람 이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 느끼고 그래서 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 예수님 진짜 만나게 되면 정말 영혼의 상쾌함 그 기쁨 그걸 얻게 되고 나면 자 이상 모든 걸 시시합니다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어머니가 오면 시시해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사는 인생의 목적도 예수요 사는 이유도 예수요 예수 사는 의미도 예수요 내가 사는 그 기동의 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 만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세상 죄악으로 찌드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의 때를 씻고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길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데 야곱이 야폭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분해를 체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받고 나서도 야곱이 계속 배대를 올라가지 못했어요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주장하들 그 세겜에게 강가를 하겠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왜 세겜 세상에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반드시 문제가 터지면 하나의 관계성이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야곱이 말씀했습니다 장세희 35장일째 말하기를 하나의 야곱이 계시되 일어나 페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네가 형 예수의 날 피해 도망한 때 네게 낫다 딸하니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찾아온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내가 걱정 마라 다 천사시켜서 싹 쓸어버릴게 이게 아니에요 너 나 만나면 돼 은혜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장소 말씀 받던 장소 내가 늘 만났던 장소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베델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첫사랑의 만남의 장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데 보니까 장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며 국민과 많은 국민이 이겨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사께 준 땅을 이겨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이 모든 하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넘어졌어요 세김 땅에 머물렀어요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속여가지고 할래에 안하고 그래갖고 남자의 고통당할 때에 칼로 쳐 죽인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자격 상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습니다 베델을 올라가라고 다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니까 다시 아브라함 이사에게 이 약속에 축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장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소가 넘어지면 딱 점수를 매기고 아 나는 자격 없어 불합격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 사건하고 큰일 났어요 그렇지만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고 하시면서 그대로 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식구에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하나님의 그릇만 되면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의 복이에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이제 종합대학까지 되고 굉장히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약속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와 사막에 생수를 모여내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꼭 두 번 말씀하고 성경적이거든요 꼭 이틀 동안 똑같은 단어는 안 틀리고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건 교회의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핫스프링필드 호텔이 아주 유명한 호텔인데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됐냐면 어느 호텔 사장 그분이 그 전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15만 달러가 필요한데 하나님 감독이 네가 3분의 1 이상 해라 5만 달러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던가 봐요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그 어느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상한 막 연기가 솟고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그래서 땅 주인이 이거 큰일 났어요 고무예요 이거 농사도 안 되고 뜨거운 물이 올라오고 연기가 솟아나니까 이르 땅 베린 땅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큰 땅을 헐값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요 근데 이분은 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혜가 됐어요 샀어요 호텔지인데 그게 온천수였어요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보라 새일을 행하니 새롭게 역사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우리가 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복의 근호 대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교제하면 주님이 때에 따라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동안에 무엇보다도 공예배에 성공하세요 모든 예배 수요방까지 이게 공예배라고요 새벽예배까지 여기 공예배가 되는 것이고 셀예배 가정예배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복에 배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전부 음성을 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예사람은 계속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치과 사우랑 얘기가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이치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전쟁 올라가니까 가라 다 음성 듣고 그리고 그가 제지에서 있었을 때 나단선자 말씀 한마디 책만 해서 거꾸로지고 회귀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사무엘 선자는 그 훌륭한 그 선자말 듣지도 않고 이 사우랑은 변명하고 그러다가 망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를 통해서 물론 귀에 속삭속삭 그건 귀신입니다 감동으로 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에 편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들을 끼냐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령한 귀구와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 축복이 보장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야 어디 켜면 금 나온다 땅 사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가로 오셨어요 성령 오신 것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는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 그룹을 내 인생의 왕으로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글자는 뭐냐면 심부름사 목숨명 나는 심부름 받은 목숨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이것이 사명인데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개한 날이 뭘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유한 목적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장소에 들어가면 예수님 분명히 감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분명히 감동이 와요 결국 주님 새 일을 행하고 복을 주세요 그래 내가 복 줄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기도해라 너 감동해서 이렇게 해라 그 감동에 순종했었을 때 이 호텔 사장이 나왔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의미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 같이 고개가 아름다운 인생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 내 소중한 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판에 맞춰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기지 않느라 영혼과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녹아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성교다가 사자에 물렸습니다 피가 절질리는데 조수가 성교사님 큰일 났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겠습니까 내 죽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역경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금년 안에 승리와 축복으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큰 사명만큼 큰 십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섭의 인생을 보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속상하게 하는지 한 열각의 재앙을 내린 것을 보고 홍해바다 갈려는 그 사건을 봤으면 그가 하나라도 압도돼서 그저 순종만 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문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가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무세야 무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싹 진멸해버리고 또 다시 한 번 새로 시작하자 주여 이 백성 죄를 용서 없어서 그렇지 않은 싸움은 주여에 기록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막 결사된 기도로 살려내요 대단하죠 그렇게 자꾸 속상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은 무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신가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 사건 아십니까 추리키 3.23장 21절 보니까 여왁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어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 내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다라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즉사여 죽으니까 등을 보여줬다 최고 수준 같아요 근데 언제 이리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 또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보고 엄마하고 병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 너 힘들지 알아 너 고통도 알고 눈물도 알고 셀리도 교사하기 쉽니 얼마나 힘듭니까 장아장도 힘들 것이고 다 힘들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희어주는 거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준 거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준 거에요 뭘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맛있는 거 고기 먹어라 그런 차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한 영적 생기를 경험하고 그것은 누구나 감히 할 수 없는 모세만이 주어진 최고의 특권의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등을 보여줬는데 어느 땐가 모세가 너무 힘들 때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평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당하려고 힘쓰고 예쓰일 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 십자가 지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따라오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기쁨으로 크게 감당한 만큼 주님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은혜는 그거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힘쓰고 주님 사랑할 때에 모세에게 버린 그 은혜를 큰 역사를 우리 심령에 강하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신령을 해로 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연나니 찬송을 부리게 하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하신데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운다고 됩니까 계획을 물론 세워야 되지만 그 계획 우리 계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에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고 주님 높이고 내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내 일을 하시도록 해야지 그럴 때에 상상받을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인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 부리게 하랍니다 나를 위해 지었대 여러분 나의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여러분 있습니까 문열 여기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에 사는 것도 목적도 이유도 모두가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주님 영광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서 지인받아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서 살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슴속에 터져 나온다면 이 자체가 승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케 하랍니다 최후의 승리 찬송으로 영광들의 복대의 이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